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오신과 보소서하메 자 오늘로써 장세기 강의 58번째 오늘 편의 미움 거짓 그리고 힘 권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위키페디아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권력이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인데요 이 권력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상대를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공식적인 능력인 권위, authority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두 번째 모습은 상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비공식적인 능력인 영향력, influence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권력이 아닌 나쁜 힘, 나쁜 권력은 상대에게 혐오적인 자극으로 조롱하고 억압하여 굴종하게 하는 능력인 폭력, viol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uthority가 아닌 권위주의,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의 모습으로 영향력이 아닌 강제력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나쁜 권력을 우리는 violence,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의 좋은 의미는 상대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authority의 모습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fluence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벌써 이 권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도 권력을 갖고 교회에서도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뭔가 생기는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상대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능력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능력인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혐오와 자극적인 조롱으로 억압하여 굴종하게 만드는 폭력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하죠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쉽게는 나이로 나타나고 직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저 몽리부리는 고집으로 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위가 없기에 권위주의라는 폭력으로 영향력이 없기에 강제력이라고 하는 폭력으로 그래서 나이와 직위와 돈과 물리적인 힘과 고집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윗사람이 되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급이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급자와 동급자도 권위와 영향력은 다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존재하는 한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권력이 있고 부반장의 권력이 있고 분단장의 권력이 있고 부분단장의 권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곳곳에서 그렇게 권력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같은 직종의 동급의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밑바닥 일을 해도 너보다 높다 하는 것을 찾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가장 조선시대 계급사회에도 가장 열등한 사람들이 관노라고 하는데 관노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노비들이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곳곳에서 그렇게 권력을 만들고 싶어하죠 그리고 하급자가 되어도 권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하급자와 동급자도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 못하면 혐오적인 자극과 조롱으로 가득한 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나 동급자도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하며 폭력적 권력을 용납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권력의 맛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도 피하게 만드는 법이 있다 형님도 나를 피하게 만드는 법이 있다 주변 사람들 내 말 듣게 만드는 법을 나는 안다 네가 나에게 명령권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하겠지 하며 스스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권력의 중독은 국가나 정치 같은 거시 권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동창회나 사회봉사 활동 같은 영역에서도 미시 권력이라도 쥐련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가정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좋은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도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 하면서 권위를 갖지 못하고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그 자리들을 채우려고 할 때 권위주의로 채우려고 할 때 강제력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나쁜 권력은 폭력이 되는 것이죠 권력은 권위와 영향력으로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권위와 영향력을 갖지 못한 폭력으로 그것이 어뷰즈되기 시작을 할 때 권력은 무서운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마음의 상처와 굶주림을 극복하지 못한 채 힘을 갖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힘의 남룡이 또 다른 힘의 남룡으로 야곱의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벤야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남편에게 가장 총애받는 아내였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일을 책임지고 있던 경제력을 쥐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소위 가정 내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언니에게 허락하는 일을 쥐락펴락하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한빵만인과 같았던 라헬의 파워가 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오빠들을 놔두고 양떼를 거느리던 그 라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라헬이 야곱의 집안에서 실세였는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올 만한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진 여성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라헬이 어느 날 갑자기 출산을 하다가 예상밖의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집안 내에 쏠려있던 힘의 균형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한 사람이 힘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 안에 이 힘의 분배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파워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라헬의 영향력이 레아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장성한 열 명의 아들들에게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 사건 때를 여러분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야곱의 아버지 리더십은 디나 사건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아들들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아들들이 이 문제를 다 풀어나가고 나중에 똘똘 물씬 열 명의 아들들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엔 나중에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데 부자지간의 싸움에서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동생이 이런 꼴을 당한 게 괜찮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장세기는 아버지 야곱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들들의 핏대 올린 목소리만 남고 끝이 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걸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들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힘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 명의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리더십이 될 만한 자리에서 리더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닥쳐버린 권력의 힘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생기면요 더 공격적이고 더 파괴적입니다 급박한 죽음으로 힘의 공백기가 찾아오고 그들은 갑자기 힘을 갖게 됐습니다 미성숙하게 된 사람들이 그 갑자기 권력을 지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권위와 영향력이 아니라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 속임수와 폭력의 힘으로 그들은 권력의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통해 학살을 통해 아버지와 싸움에서 이겨내고 한 마을을 쓸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줬죠 가장 무서운 권력의 악한 맛을 경험했던 것이죠 할레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의식을 집단 학살의 의식으로 속임수의 도구로 썼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팔아서 복수극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한 종족을 다 죽여받고 부녀자 납치도 해보았고 그리고 시신을 뒤져가며 전리품을 챙기고 시신이 누워있는 마을에 들어가 모든 것을 약탈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권력의 맛은 이제 아버지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목소리 높이며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놀라운 힘의 자리로 이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권위와 영향력이 아닌 폭력의 힘으로 권좌를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 사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들이 가진 권력의 맛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나헬이라는 큰어머니와 같은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한을 푸는 통로가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의 악한 속성은 동생 요셉과 권력 싸움으로 그들을 다시 몰아갑니다 속임수와 살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섭고 냉혹합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잔인성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투 속에서도 얼마나 그들의 이제 고단수의 사람 죽이기에 익숙해졌는지를 발견하게 될 정도입니다 너무 형님들 공격한다 싶으신데 다음 주에는 요셉을 제가 좀 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형님들 이야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이었으면 이랬을까 두둔할 수 있는 마음도 들 겁니다 화날 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요셉은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 볼 마음이 없는 건지 정말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형님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디나 사건 때 학살극을 버리고도 정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강변하던 그때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죽 요셉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야지요 소위 말해서 요셉은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저런 녀석은 죽어도 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보기 싫어도 싸우고 말 일과 죽일 일은 다릅니다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말 일과 노예로 팔아치울 일 죽으라고 팔아치우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형님들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피해자처럼 굴었습니다 디나 사건 때도 이것은 의로운 분노고 피해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려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님들은 철저한 무서운 가해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장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건 라메기의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라메기의 그 잔인성과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메기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진데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 언뜻 잘 문맥을 자세히 안 살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그래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그럴 수 있지 내 상암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뭐 동령 복수하는 거 아닐까? 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건 그냥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괜찮습니까? 그걸 정의를 실현했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건 소년 그냥 어린애입니다 내가 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소년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동형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건드리면 77배를 갚아주겠다는 남에게 잔인 무도한 복수 행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의 열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태도는 바로 라메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건드린 것들은 이렇게 쓸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었다면 요셉 소년이라도 죽여버린다 하는 마음 그들은 어느 틈에 정의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가문을 외쳤지만 오히려 라메에게 결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과하게 필요 이상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없는 걸까요? 관할 만했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아가고 끝장을 보고 피를 볼 때까지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믿음의 지체들끼리 한번 얼굴 붉히고 말 일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요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다고 네 편 모아서 구덩이에 발가벗겨서 쳐놓고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하고 요셉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국 형님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장세기 37장 20절을 보면 오늘 이 형님들의 말 속에 깊은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 속이는 거 연습하고 있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형님들이 모여서 아버지 속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브 비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적인 악한 짐승 이것은 거의 괴물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생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악한 짐승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한 이브 비스트 정말 잔인 무도한 악한 야수와 같은 존재가 스스로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바라봅니까? 동생 때문에 상처받았죠? 힘들었죠? 아팠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브 비스트가 되고 있는 악한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거짓말을 만들고 있었으나 자신들을 향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비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픔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이브 비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내면의 아픔과 상처는 운디드 힐러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바로 악한 짐승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고 싶은 우리는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꺼냈던 말이 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분노는 옳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플만 했고 화날만 했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힘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나의 어머니에게 당해왔고 아버지에게 소에 당해왔고 이제 나도 한번 힘 써보자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아팠고 힘들었을 텐데 왜 운디드 힐러가 아닌 이브 미스트의 길을 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싸우고 말리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형제와 형제가 갈라진 반목을 멈추고 회복의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폭력은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나를 짐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많은 이민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자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괴물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교회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분열시키고 쪼개는 기능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외쳤다가 어느 틈에 나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펴봅니다 야곱 자신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야곱도요 보면은요 참 야곱은 지금 10명의 아들들에게 상처 주겠다는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10명의 아들들 상처를 줘야 되겠다 작정하고 각오하고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 야곱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왜요? 사랑받지 못한 둘째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둘째였잖아요 아버지는 늘 이스마일 형님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자신의 서러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사랑받아받지 못한 아들로 커온 야곱이 자기도 어느 틈에 10명의 아들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은 한 아들에게만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박힌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둘째라서 서러운 것 그거 자기는 그 상처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더 눈에 들어왔겠죠 큰 10명의 형님들보다 사랑받지 못한 동생이었던 야곱은 사랑받지 못할 요셉을 더 챙기고 싶었을런지도 모르죠 자기 상처의 결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잔인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한 게 무슨 죄일까 싶은데요 미성숙한 치유받지 못한 사랑은 상처 덩어리인 사람의 사랑은 한 아들을 사랑하는 동안 열 아들 가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죠 채색옷은 당시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집안의 왕은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형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히는 것 왕족들에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의 형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편애가 일어나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나는 사랑을 덜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었어요 나는 요셉을 더 사랑했을 뿐 하지만 나머지 열 아들은 나는 요셉보다는 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았구나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요셉을 더 미워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4절이 참 아프게 들어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이 가정 안에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야곱이 열 명의 사랑받지 못한 아들을 낳는 이 악순환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형들이 그 찢어진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메 저는 이 표현이 가슴에 확 아프게 들어오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동생을 팔았다는 것보다도 더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요셉의 옷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의 옷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얼마나 갈라진 관계 요셉은 아버지 아들이죠 우리 형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옷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미움이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지 힘이 실린 사랑은 힘이 실리지 않은 소외된 사랑을 낳게 되고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복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형님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가로챘잖아요 형님 속였던 야곱이 지금 형님들이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그죠? 요셉의 형님들이 자기는 형님을 속였는데 참 이게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자기가 형 애설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팔에 털 난 거 흉내 내려고 나가서 염소 죽여서 염소 털 붙이고 염소 가죽 붙여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속여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염소 가죽 가지고 자기가 염소 털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순점소의 피로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내 죄가 자식들의 죄가 되고 내가 준 상처가 나를 향한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라헬의 여종 빌하와 그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여종 빌하 기억하시죠? 라헬이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야곱의 첩으로 넣어줘서 아들 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들은 누구 편이 되어줘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라헬의 여종이었고 레아의 집안과 갈등하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요셉과 벤야민 편이 되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판도와 구도가 전부 다 형님들에게 넘어가자 빌하의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는 더 이상 요셉의 편이 아닙니다 큰어머니 같았던 라헬이 죽기 전까지 한 편이었던 빌하의 두 아들들이 어느 틈에 레아의 아들들과 한 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들은 다음 주에 나눈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던 시도의 공범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위해서 힘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힘을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길이 열려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빌하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납과 단과 납달리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요셉을 잘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이들은 힘을 보태어 요셉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돈과 힘으로 내 편을 만들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돈과 힘이 있으면 내 편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과 능력으로 신분을 높여 놨으면요 또 다르게 더 큰 힘과 권력을 갖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내 편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교훈인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힘이 있으면 편이 만들어질 줄 알지만 그 편은 신기루와 같고 헛것입니다 내가 힘을 부려 내 편을 만들고 내가 힘을 부려 적이 생기면 을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을이 되었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의 무게중심의 이동 속에 과도한 권위와 영향력이 아닌 폭력으로 점철되어져 버린 이 가정사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걸까 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폭력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 폭력으로 권위를 얻고 싶을 때 폭력으로 강제력이 영향력인 줄 착각할 때 그것이 남에게 길이 된다는 것 일은 일곱 배로 갚아주겠다는 남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길은 가인의 후예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저희 할머니를 평생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하는 일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외교에 와서 우술초 목고지를 할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제 마음에 어렵게 남는 건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에 대한 상처를 제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술초 목고지를 하며 굉장히 은혜로운 치유의 시간들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정작 제 마음에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꼭 갈 때마다 우술초 목고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한국을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우술초 목고지 마치고 한국 딱 가면 제가 할머니부터 만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쉬는 거예요 치유를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했지만 정작 그 싸움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 여동생과 저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제 여동생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장례식 때 오빠 나는 울 자신이 없어 그 싸움을 하던 중에 할머니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어른 사역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권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많이 삼겼고 후배들 챙기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존경하는 선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후배는 많았지 존경하는 선배가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후배들은 많은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그렇게 다쳐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른들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기도 했었어요 나님 목사로 와서 큰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좀 목꽂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갈 때 그때 저에게 하나님 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어디로 이끄셨냐 그러면 할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느냐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아침 여동생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할머니 만나면 용서를 구할 생각이다 동생들이 밥을 먹었다가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뭔 소리하냐 아무리 오빠가 목사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 와서 미안하다 해야지 근데 동생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 미워했던 거 사랑하지 않았던 거 끝까지 저주했던 거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던 거 저는 필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글 잘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강력한 필력을 글 쓰는 힘을 갖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기 위해서 가서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무덤에 아버지 어머니의 서글픈 사연을 내가 익명으로 강력한 글을 써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제가 그 책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서늘해질 만큼 강력한 필력으로 책을 쓰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의 이야기를 근데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시들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니 하나님 주시는 극률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그 책 안 쓰기로 결정했어 이젠 그 책 절대 쓰지 않을게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오랜 세월 묻혔던 분노의 감정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처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싸웠으니까요 치열하게 싸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어지는 비극의 역사를 끊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흐르는 비극의 역사를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